일일 영어 단어 10주차 시험 일일 영어 단어 공부하시는 술뻘님들은 시험 보시고 댓글을 남기세요. 채점 후 점수 매겨 드립니다. 1번. 레모칸에 들어갈 단어는 그는 나의 아들이야. He is my 2번. 다음 단어의 뜻은 air 3번. 다음 문장의 의미는 It is snowy. It is snowy. 4번. 두 단어 중 맞는 것은 길 위에서 1번. On the street 2번. On the car 1번. On the street 5번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What day was it yesterday? I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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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10주차 모두 250단어를 익히셨습니다. Give up the great job!